비즈투데이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와 기아 스포티지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톱세이프티 픽플러스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측면과 보행자 충돌방지 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헤드램프 평가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 우수 등급을 얻기 어려웠는데요. 이로써 올해 톱세이프티 픽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현대차그룹의 차량은 12개의 모델로 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로 수출하는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K9 자주포 152대와 155mm 탄약 등 약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4,758억 구매입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대,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수출의 남은 계약 물량을 모두 마무리해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오후 진행된 협약식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전대경 믿음영농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본격적으로 지약 측산물을 활용한 음료학 식품 개발에 나설 예정인데요. 사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할 거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GS샵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TV와 데이터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된 상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행, 뷰티, 패션 등 엔데믹 수의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히트 상품은 여행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보다 87%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늘어난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직접 조리해 먹는 가구가 늘면서 김치와 갈비탕 등 집밥 관련 상품 구매도 늘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GS샵은 올해 주목받은 브랜드를 모아 10일까지 베스트 어워즈 특집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치와 갈비탕